아 너무 아쉽습니다. 이 시간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? 오늘 이 시간 맞춰야 돼요. 또 내일을 기약하겠습니다. 여러분 건강하시고요. 요새는 제가 본격적으로 겨울 문턱이기 때문에 조속으로 아주 좋잖아요. 더웠다 좋다고 하니까. 건강, 특히 연세 드신 우리 부모님들 기침 한 번 하기 시작하면 이게 늙는다고 그럽니다. 알 거라면 쏙 빠져요. 감기 유의하시기 바라면서. 건강하실 때 백남봉, 실버 백남봉이셔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. 박재원, 법동우리 앞당의 대주의 안구 경호막을 들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. 안녕히 계세요.